야 이거 편지 너무 고마운데 나 둘째 쪽까지 너무 감동이었는데 야 야갑시다 이거 그래 이거 보자 나 처음에 너무 감동이야 생일 축하해요 형 와 나 저녁하는 날 희님의 생일까지 겹치다니 정말 오늘 최고로 좋은 날이네요 진짜 군대에서 TV 뜰 때마다 희철이 형이 나와서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 김 려욱 너 나 안 볼 자신 있어? 가끔 내 얘기 해주는 날이면 가끔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우기! 우기 하면 이제 곧 돌아오는 려욱이 그 다음부터 핵심입니다 형 근데 걸그룹 많이 알죠? 내가 걸그룹 많이 알죠? 군대에 오니까 와 진짜 걸그룹은 사랑이더라구요 여기 쭉 나열해도 모자라 영상통화 한번 시켜줘 야 조왕매! 야 조왕매! 동화 좀 시켜줘요! 와 역시! 형 이거 그냥 걸그룹 누구도 다 좋아요 그리고 가로열도 요즘 머머랜드가 군대에서 최고래 귀여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